분인이다. 분인이 여기 왜 왔지? 몰라. 전 세계에 미확인 구체가 퍼진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언제든 위험이 될 존재로 인식되므로 고3 학생까지 국가총동원령을 내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고 3학년 뭐 어쩐다고? 이번에 3학년 2반을 맡겨둔 소대장 이춘호중입니다. 대부분의 훈련은 정규 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빨리! 탄정 사상 초유의 국방위기. 이제부터 여기 학생은 없다. 너희들은 군인이고 지금은 전시 상황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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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udar! 차 괜찮지 못한 다운로드춤. 침하 браBB key? 아! 아! 자kes quadений 이거는 영향있ợ. 비우세요... 아!